수어의 보급과 공감을 위한 제8회 여수시 사랑의 수어 문화재가 교체됐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여수시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표준 수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8회 여수시 사랑의 수어 문화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여수 지역에 살고 있는 2,800여 명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홍보하고 보급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이나 연인과 이순신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농인들이 만든 수공예 작품 전시를 관람했고 수어 퀴즈와 수어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보기 등 수어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수어를 배웠습니다. 난청 질환 한 번 앓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한 게 나도 청력을 잃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수어를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수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약육 강식의 그런 사회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고듬어 안고 함께 정말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8회 여수시 사랑의 수어문화제는 풍성한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5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수어문화를 나누고 농인과 청인 사이의 거리를 좁혀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복지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